연수구가 한식과 문화가 결합한 용복함 음식문화 플랫폼 구축을 위해 연수구 글로벌 K-푸드 스케어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합니다. 이번 용역은 지역 내 건립 가능 지역에 대한 환경 분석과 관련 법규 검토, 타당성 조사, 파급 효과 등을 포함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는 한국 음식 고유의 기술력과 문화, 예술이 융합된 국내 최초의 음식문화 공간 조성으로 식품관광 활성화와 우리 문화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오는 8월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